더불어 군대에서 제 인기도 실감하세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든든한 군인 강타씨와 양동근씨가 대단한 도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폐기와 열정 가득했던 군 뮤지컬 마인의 연습 현장으로 지금 출발해볼까요? 이곳이 바로 강타씨와 양동근씨가 매일 땀 흘리며 뮤지컬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6분종합행정학교입니다. 지금 이른 시간인데요. 안에 멋진 남성분들이 주무시고 계신다네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연습 때문인지 예무반은 아직 한밤쯤이더라고요. 느닷없는 저의 방문에 다들 정신없는 모습이죠? 아니 근데 저분은 강타씨 아닌가요? 권근 60주년을 기념해 육군에서 기획하는 청장 뮤지컬 마인은 현재 수색대대에서 복무 중인 강타씨와 군악대에서 복무 중인 양동근씨의 참여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동근씨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이제 잠 좀 깨셨나요? 힘찬 고호와 함께 아침 체조를 시작하니 양동근씨. 아니 그런데 뭘 보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양동근씨의 시선이 향한 곳엔 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아침 체조를 따라해봤는데요. 제가 그렇게 반가우셨어요? 진짜 안치련 입양과 양동근 입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착실하고 일단은 선임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방송용 아닌가요? 아니 방송용입니다. 그래서 명반할 수는 없잖아요. 방송용인데. 대충 만점이시네요. 많은 장병분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려고 모여 계시더라고요. 함께 인사도 나누고 사인드 해드리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뻐요. 장사입니다. 어떠세요? 분들 저의 최애 인기가 이 정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티셔츠의 데싸인을 받아가신 장병군. 너무 좋아하시죠? 저까지 뿌듯해지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는 여신이래요. 진짜라니까요. 안에서는 이미 뜨거운 취재 열기 속에 공식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언론의 모습을 공개한 강타씨와 양동근씨. 대안의 아들답게 늠름하네요. 작품이 있는 작품임과 동시에 굉장히 힘있는 장면도 많이 보실 수 있는 예예 마이크로폰 최애 원투 나한테 마이크를 주는 큰일 나. 왠지 알았나 하는 엔씨니까 이 남스에. 최성 만점 행사를 선보이는 양동근씨. 여전히 멋있으시죠? 너무나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서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군인 신분으로서 100대 1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양 씨랑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팀 완점! 양동근 씨의 대답에 기자의 경쟁은 우승 받아가 됐는데요. 양동근 씨, 저도 양동근 씨 팬이에요. 강타 씨가 한 달 정도 먼저 입대를 하셨잖아요. 같은 막내끼리 서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개고 하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저 계급장 하나가 정말 대단한 위력을 발휘한다더라고요. 강타 씨 말은 저렇게 하셨지만 두 분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극중에서 강타 씨만 여자 상대역이 있다고 들었어요. 양동근 씨, 근데 부러우실 것 같아요. 안 부럽습니다. 안 부럽습니다. 아니 정말이세요? 양동근 씨가 강타 씨를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역시나 저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죠? 양동근 씨, 다음에 제가 면회 한 번 갈게요. 뮤지컬로 일단 제대하기 전에 여러분들 무대에서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뮤지컬 끝내고 나면 자대에 돌아가서 열심히 근생활하다가 제대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타 씨, 양동근 씨 뮤지컬 기대하겠습니다. 충성!